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장 마감할 때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4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그리고 STS 코리아 송가람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식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저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력이 한 7% 정도 바닷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운남을 대표하는 컨테이너 선사이고 또 벌크선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HMM 매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현재의 승매수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주인 후보로는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그리고 SM그룹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또한 지난 5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하락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와 건으로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7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10조 원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순이익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총액을 보시면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9조 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HMM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게임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오전장 강세를 보이다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속적인 하락되는 하락세 속에서도 이 게임주들은 아직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주의 모멘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악재가 하나 터졌죠. 어떤 악재냐? 바로 유저들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해서 자료를 더 공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을 신청하겠다. 이런 손해배상이었는데요. 이런 손해배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게임주들 상승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장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앞으로도 출시된 신작 게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주들 모멘텀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의 출시 게임들 그리고 중국 시장 나아가서 북미 시장까지의 출시 게임들까지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게임주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까지 함께 밝은 전망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